내신문법 기본정리 문장 성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외웠을텐데 선생님이 봤었을 때는 1형식부터 5형식에 뭐가 있는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빅피처를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형식을 적더라도 이렇게 주어와 동사는 모두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를 선생님이 동사의 식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은 식구가 없구요 주로 문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2형식은 2C, 3, 5, 4, 4, 4, 5, 5C로 외워주시면 좋겠구요 여기서 간접목적을 직전목적이라고 외우는데 필요없구요 사람 명사, 사물명사로 외워주는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 동사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 동사인데요 동사는 식구다 지난 품사편에서 얘기 드렸죠 동사는 식구다 따라해볼까요? 동사는 식구다 자 이랬을 때 1형식은 자동사로서 세상의 동사는 90%가 자동사와 자동사 기능을 동시에 가집니다 고로 1형식 동사는 문제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시고 따로 외워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형식부터 외워갈텐데요 아까 2C라 그랬죠? 2형식 동사의 식구는 누구?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는 보충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구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형식 1번 B동사 에마리즈 워즈월 비빌 2형식 2번 비컴명 동사 고개컴 런턴펄 그로우 킵 스테이 리메인 리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왜 비컴명 동사라는 명칭을 가졌냐면 해석이 모두 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되다 자 그래서 고도 되다 런도 되다 그로우도 되다 리마인도 다 되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각동사 갑니다 감각동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같아 선전 따라 하시면 되구요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와 관련된 모든 단어는 감각동사가 되겠습니다 감각동사의 특징으로는 명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즉 형용사만 가능하다는 점이구요 기타 동사로 sim, appear, prove 이렇게 가시면 되겠구요 자 따라하면서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삼형식 타동사는 중요한게 모르면 삼형식 타동사 타동사의 식구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삼형식 타동사는 정리하면 되구요 바로 사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사형식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사사사가 중요하죠 사형식 동사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 사물명사가 꼭 나와야 되구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을 요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사형식 1번 give, lend, send, teach, show, grant, offer, mail, email, forward, bring, take, hand, pass, award, allow, assign, sell, charge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give, grant, offer가 똑같은 뜻 send, email, email, forward가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award, allow, assign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외울 때는 날려서 발음해주시면 좋겠구요 2번 갑니다 요리를 만들어 찾아 사 주겠다 그럼 이긴다 요리를 cook, 만들어 make, 찾아 find, 사, buy, 주겠다, get, 그럼 이긴다, win 이렇게 보시면 되고 get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뜻에 맞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3번, ask, inquire 쉽게 외워주시면 되고 4번, tell, notify, remind, advise, assure, convince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갈로가 궁금해질 텐데 갈로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뀔 때 이 삼형식으로 바뀌는 뒤에다가 쓰는 경우와 수동태로 바뀔 때 쓰는 경우로 될 텐데 요거는 다 다른 시간에 자, 그 다음 O형식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O, O, C 기억하시면서 O형식 동사의 식구는 목적어와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O형식도 1번, 2번, 3번, 4번이 구성되어 있고요 1번부터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make, consider, find, keep, deep, need, prove 요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한번 따라 해보시도록 합니다 make, consider, find, keep, deep, need, prove 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엄마 동사인데 우리 엄마의 목적이 투덜투덜이죠, 그죠? 그래서 엄마 동사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브정사가 온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말을 하고 원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허락합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방 좀 치워라 그리고 방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 치우니까 방 좀 치워주겠니 하지만 안 치우니까 방 좀 치워라 그리고 나서 사실 허락이라기보다 포기를 하시죠 그래, 뭐 치우지 말든 말든 뭐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넣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엄마는 말하고 원하고 부탁하고 명령하고 허락한다 엄마는 말하고 say, tell, call, 원하고 want, would, like, encourage, discourage, 부탁하고 ask, require, advice, 명령하고 order, force, 허락한다, permit, allow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3번 사역 동사 가면 make, let, have, get, elph으로 외워주시고 여기에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pp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각 동사는 똑같이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로 외워주시면 되고 이 형식의 감각 동사와 똑같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